코맨더 퀘스트 리처드 1세 살라딘 민병대 짜짜로바 승천도 있다 시드도 있다 밑에 뭐 대충 해보죠? 글씨 따윈 안읽는다네 리처드 뿔입니다 꼬래박 일반유물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슬더슬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UI를 이렇게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밀어냅니다 타격 타격 그 접이잖아 내가 더 지낼 수 없나 내가 더 지낼 수 없나 내가 더 지낼 수 없나 경기병 경기병 민병인데 얘들이 타격이구만 역시 기병이야 마나젤리 선택하여라 원거리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헛살비 파란색인거 보면 이게 더 좋은 카드인가 보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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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t 퍽 퍽 세요 크 빨리 빼면 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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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하면 만화 수정을 얻습니다. 만화를 얻습니다. 버퍼부여. 일단은 어택 당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택 당하면 될 것 같은데. 리시빙. 리시빙. 탈영병 센거 봐라 그렇게 센데 왜 탈영했냐 이동속도가 4배 아니 이동속도가 4이상이면 2배 창병 잡는 내내 버린 더미에 있는 한장을 아무도 못막아서 탈영이 가능했던 것인가 당신은 지원자를 내려보냅니다 얼굴 없는 자 헐베자 피해 서약 사령관 체력을 수모합니다 안으로 들어간다 갈림길입니다 전진한다 당신은 함정을 피했습니다 방아리 불 붙은 피해 증가 엘리트다 엘리트 한번 가보자 쓸더쓸을 약자멸시 가장 체력이 적은 적을 공격합니다 방책 이동불가 이동불가면 그냥 냅두면 되는거 아닌가 저기 곧 위험한 유닛들을 소원합니다 저기 곧 위험한 유닛들을 소원합니다 넥그로맨성 엉 안녕하세요 개발자님 등장 옴업 이동불가 이동불가면 이동불가 이동불가면 익히 Axe 우주한 곳에 궁병 아유 체력 많이 가꼈네 돌진기사단 0등은 안쓰는게 낫겠지 와 핫픽스 지금 데모라 공짠데 얼만지 누르게 돼요 뭐고 저 방책 돌아오네 아 방책 넘는 말들 방책 허접색 엘리트가 세긴 하네 방책 실수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방어무시 아직 엘리트 잡기에 되게 약했나봐 그정도 아 잡는 적이 없던 oy 크랙 조 제 뇌 꼼꼼 뇌 저 스포 엘리트라스 아직 체력 깎이는 거는 딱히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엘리트 잡고 이 우물 먹어야지 어우 활쟁이들 역시 기병이야 강아지 소문난 맛집 충댕 통증 충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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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나쁜 놈들 뭐지? 아무튼 이김 녹차 체력을 모갑니다 폰멜 아군 근접 유닛의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선택하여라 구조물에 추가 체력을 민병대 하나당 덕 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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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게 좋은데 다 뒤졌다 무작위 두장 강화 뭘 강화한거니? 파격이랑 장화 강화했네 깡깡깡 필중사수 혹 중사수 공격 반격 센거 보소 상궁병 상궁병이라 사거리가 기네 아 겁나 기네 내 생각보다 덕인걸 더 보좌 심지어 다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씨 제한공병 비켜 창병 무빙 죽어라 죽음사수 아 힌킬 도드 호춘쿠키 이반을 얻고 만화를 0으로 만듭니다 용백 소환카드 한장에 추가체력을 사부여합니다 파워다 기반 보급 구조물 전술 등등 엘리트 한 더 가자 체력 많잖아 체력이 있다면 엘리트를 잡는 것 체력이 있다면 엘리트를 잡는 것 수확하는 놈이다 매턴 소환하는 유닛 수가 3 증가합니다 뭐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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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민병도 하나 더할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에너지가 그만큼 없지 않나. 원주민 비용을 0으로 만듭니다. 받는 피해가 1고정. 3만원. 빠밤빠밤. 빠밤빠밤. 적 감시 초소. 체력 30.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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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옥서버가 될게 다들 악펜플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쫄래쫄래쫄래쫄래. 민병대. 조패. 어? 초 쏘다. 암살자다. 호멜 집어야지. 강책이다. 동대감기다. 화살통구이. 전술카드를 뽑을 때 하나 추가로 뽑습니다. 소멸카드를 추가할 때 같은 카드를 한 장 더 추가합니다. 불붙은 면역을 부여합니다. 체력을 회복하거나 잃어버림. 이게 요정이야. 요구야. 허나 거절한다. 그루아터넥스. 무해한 정령. 방패병. 전장에 남아있으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컥. 방패병. 원거리 피해를 3감소시킵니다. 아. 딱히 놔둘 데가 없는걸. 쟤네들은 방책을 때리는구나. 도옷거가 있네. 도옷거가 있네. 도옷거였던거. 유렵게. 지원 밖으고 stillł. Beef. 불안덕. 도올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한한해声. 섬ESS. 자막 criança. 그는 청소 tul기. insist. 창병 햄병 쳐 역시 헷갈릴땐 명치를 치는게 맞아 안 돼 한 톤만 버텨 얘 아프네 궁대가봐 궁대 플람베 범인의 모든 유닛 불붙음 완타 강화 이만하 구원을 기다리는 성채 적불붙이는 자 적불붙이는 자 면역이지 않았나 안쌌네 그거 면역 기운 그래 gov 흙 네 흙 점점 더 빨리 때립니다 매턴 종료시 보호를 얻습니다 헉 포트를 수화되는 자 도끼를 들고 싶어서 사령을 사령맨들 아령맨들 사령맨들 처음 해봅니다 방책에 안걸리네 아니 내 방책이 와 파워카드 영책 없는데 마감 육천남음 얼베자로버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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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 오... 저건 별로 안아팠다 아 과연 방벽 방벽 올라다운 태국 방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군 원주민이 20명 처치되면 깨어납니다 원주민의 막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법안은 원주민 이게 두장 받았지 상점가서 원주민 사자 뭔가 좀 단어가 이상한데 방패지기 날아오는게 돌떡이란걸 다행이로 여깁시다 일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진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2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후방 공격? 너는 타워 잤니? 얼굴 없는 타워 friendly 타워 완타드 가자 공원 주민 구함 공원 주민 구함 공원 주민 구함 공원의病 공원名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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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깐 팀킬 오지게 해야 돼 아깐 아깐 압축 아깐 어 원주민 어 어 도서관 원주민 마릅스 에 한번 더 모자위 구조물을 두장 얻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용용이 불쌍 재정비 계산된 오박 세일한데 살지 일코 계산된 오박 혜성포도주 취한부여 공격력 증가 취한면역 취한면역 취한부여 공격력 전부여 공격력 전부여 공격력 최소한 공격력 정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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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금 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요런데도 만들 수 있나? 얼퀴 포도주 소원카드 하나를 복제한다 불굴수 불굴수 드디어 나왔다 반격하는 미친방책 불굴수 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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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14 15 15 20 45 40 30 30 32 내 팜팩 맛을 쬐끔만 두거라 취했다 취한 피해를 추가로 받습니다 만격하는 화약통 폭수유리 얼개자를 넣습니다 공기병이다 타대를 사용하면 무작위하군 유닛 둘에게 복원을 부여합니다 힐프리트 반격 불태움 범위공격 범위공격 방역 범위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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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불은 밟지마 얘들아 불은 밟지마 고지마 꺼져 와 내 체력 쟤들은 멍청하게 왜 불을 밟니? 왜냐면 멍청하니깐 병영 던진벙커 방어무시 방패 체력 많이 깎였다 카드를 복제합니다 어떤것이 진짜고 어쩐것이 가짜일까요? 요리 제거 카드 제거 타격 지워 사령관 공격력 150골드 낡은 농돈 황금 환약 획득 고기 간이네 해골이네 나는 겁쟁이가니다 우엑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주변에 모든 유닛에게 취함을 부여합니다 주변에 모든 유닛에게 취함을 부여합니다 무섭다 무섭다 나 죽겠다 흠 적 사령관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적 사령관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적 사령관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매초에 막을 수가 없는 애들이었어 누가 연락하게 완벽하는 미친 재단 뭐야 이거 죽은 애가 반격해요 죽은 애가 반격해요 개발자님 죽은 애가 반격해요 이게 원하드로 죽인다는 건다 죽었어도 저주하겠다 아니 아 오지마 아 오지마 꺼서 아니 곱게 죽지 이걸 나 큰일 났 진짜 큰일 났 미친 사훈앤때문에 깨치웠나 근데 쟤네들이 죽어서 반격하면 내 유닛들도 죽어서 반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얼베자 제거 다 픽스 영코북머 클리스트 점령가능 지하 러시아 물도 말과싶 그.. 미친 방패면 아.. 봤잖아 손에 들어올 때 불 붙음 아 아츠이 이번 전투 쉽지 않네 내가 불타고 있어 개발리는데? 아름세가 끝까지 안 나와 빠른 표 달라고 빨리 빠른 표 달라고 빨리 야 이씨 갓겜찍 나 불 탄다 어쩌지 자식들아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하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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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wyn 상태이상 상태이상 하츠이 하츠이 하츠 Ark 아니.. 확상 데뷔지 너무 없엔데 아니 얘 땜에 확상 데미지 2뎀씩 들어오는 거 없다 아님 나 죽어 물 끊어 아니 개 아프잖아 아니 확상 딜 억가때문에 나 죽는다 근데 2승 끝났다 난 이런게 어딨어 내 유물 때문에 내 피해량 2배되서 죽는 거는 좀 안녕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안된다고 말도안돼ay 말도 안된다고 아니 이게 뭐야 내 유물이 왜 상대방 당호하는데 귀짐 아 업데이트 바꿔야지 뜨거운 고침 아니 체력 엄청 많지 않았나 불타 죽었네 불타 오르네 640Mb 940Mb 1040Mb 1040Mb 러멘덜 살라딘 잠겨있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루어프가 있네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으로 하자 변화 기휴물 최대 체력 30 증가 무작위 전후를 얻고 영만화입니다 엘리트 조작 무조건 벨다 뒤 층면이 저렇게 되는구나 격개 루어프가 루어프가 얌푸드 얌푸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명치빵구 범위 물태움 범위 물태움 범위 물태움 범위 물태움 범위 물태움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생성합니다. 아이 그럼 이것도 되나? 저런. 따뜻하겠네. 유감 명치 달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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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귀 주장자 강패 장착 물가에 놔두네 약화 알렸는데? 궁수한테 아 오지마 공격 속도 밀리니까 밀리는 공격 속도 밀리는 뭐야 왜 방어되면 아 저거 공깍맞았나보네 이대로 가면 공깍맞 깜짝 공깍맞 공깍맞 아 빡셀데 공깍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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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아나 싸야겠다. 아니 작은 상자. 작은 상자 다섯 개잖아. 돌겠네.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사령관 추가 피해. 명치. 이글. 이글. 억. 마더 이글. 엘리트 질 것 같은데. 죽음 다시 하면 되지. 와 뭔데 저거. 바위를 굴립니다. 바위를 굴립니다. 가위를 굴려.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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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굴러가요? 너는 불살이라 저기 이번 턴인가 다음 턴인가 지금이야 명치 달려 돌면 이게 아프네 그리고 명치 달리지도 못했어 말로 맞아 보셨나요? 역시 이글이야 골굴러와요 첫 턴 정유닛이 이동하지 못합니다 크바드를 뽑습니다 이글 더블 이글 만 즉사 식사에 반 식사에 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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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뭐 이글 역시 초소를 때렸어야 했던 게 아닌가 뭐지? 왜 근접공격 안하고 아 은신이구나 왓? 이 스내어 뿌리면 보여야 되는 거 아님? 아님 말고 이 스내어 뿌려야 되는 거 아님? 이 스내어 뿌려야 되는 거 아님? 이 익을 명치 때리기에는 좀 미약하네 이 익을 명치 때리기에는 좀 미약하네 공수 잡을 때 쓰는 유닛인데 은신 나름 까다롭네 은신은신이구나 은신은신이다 한펫 이 스내어 뿌려야 되는 거 아 Just harm 안되는데? 컨트롤이였어 깐트롤 고급 깐트롤 키 굴두약 분노 분노 엥 아니 요정색 카드를 하나 제거하고 체력도 회복 타격 지워주고 체력도 채워줌 얼베자 엘리트 엘리트 힘들거 같은데 굳었는데 이거 지겠는데 지면 담겜가지 뭐 다 죽음 지워주기 펜수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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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명성 아군유닛 불붙은 면역 손이 가득 찰 때까지 만화 수정을 얻습니다. 5만화는 없는데 아군유닛 아군유닛이면 나도 아군유닛인가? 아군유닛 구원을 기다리는 성체 10턴간 먹이세요 전기 납작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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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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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커피집 작은 상자 봐야 되니까 물음표를 좀 가는 걸로 상점도 안 들려야겠다.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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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은신 누워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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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음 나갈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들어갈땐 아니구나. 음 엘리트 가야지 뽑을때마다 골드가 감소합니다. 뭐? 미친자인가? 참호를 생성 전진병용 전진병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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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병이다 발묶음 어서 용용이 불사 이 유닛이 처치되면 손으로 돌아옵니다 불에 타 죽으면 불사 아닌가 용용이 용용이 강화 안되는 빨간 카드는 강화 안되는건가 용용이 총 경화 안됩니다 벽 도서 공화 안됩니다 공화 안됩니다 공화 안됩니다 맥주를 던집니다 맥주 멋있는 맥주 모든 유닛 취함 맥주를 던집니다 맥주 맥주 맞고 사망 모든 소환카드에 칠면 되찍 용용아 또 죽냐 처치도 한 번밖에 못해내 오 오지마 이제 슬슬 명치를 달리면 전술 카드를 뽑을 때 카드를 뽑습니다 전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불똥 총례를 넣습니다 음 전술 덱에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데모 버전입니다 사령관 맞춤 서비스 전술 카드 뭐고 흐흑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한 번 더 아잇 아잇 버그 발견 버그 발견 그럼 영웅 카드 천장 떠난다 당신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노멀 카드만 저주를 얻을 때 50홀드를 얻습니다 뭐야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아 이 게임은 넘어간다 들다스랑 저주가 다르지 으으 굴뚱총매 어 어 어 어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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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띠리 안토니더스 안토니더스 오지마 가라 용용이 용용이 애쓴다 용용이 밥줘 벅 불격 불격은 못참지 멀베저 제거 불격은 못참지 마는 마는 아우르는 불구덩이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일직선상의 모든 적을 관통합니다 무작위 두 장을 강화합니다 깡깡깡 뭘 강화해니 발묶음 민병대 아니 민병대 강화하지 말라고 이 녀석 숫돌특 파격 강화함 금이다 깨묵니다 매턴 종료시 체력을 전부 회복합니다 끔찍하잖아 끔찍하잖아 거미 거미 안토니다스로 성리하겠구만 방어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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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과염이야 용용이 봐 끔찍하잖아 근데 용용이가 질거 같은데 범위다 개무입니다 예수아 용용이 시우는게 낫긴 했겠다 하지만 늦어져 돌진을 부여합니다 금병치잖아 금병치잖아 이거 골령 골령 거미를 제외한 모든 유닛이 세계에 기생 거미를 부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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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리네 딱 거미 물렸어 최대한 용용히 키우자 여기서 강해지는 용용히 용용히 큰다 용용히 죽었다 용용 죽겠지 어우 시키 아픈데 드라 고 오우 초시하는걸 거미 범위 오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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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압 용용아 살려줘 용용아 용용아 어우 빡세 그래도 용용이가 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받는 피해를 무효화합니다 47, 50 그라카르트 랑용용아 살려줘 정말 힘들다 그라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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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검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힘드네 드라카르 유닛을 처치할때마다 최대체력을 넣었습니다 다해줘 잠깐만 한방이지 12뜨리면은 10뜨리면 한방이다 근데 쟤는 한마리밖에 없어 왕귀 왕귀 이게 왕귀지 왕귀지 개쎄졌다 용용이 옥수전에서 많아 소환 10번당 많아 소멸하지 않는 카드에 많아진가보? 일부러 충막 완료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겼다 버접색 어저쎄 중마고네 막 아니 근데 용용이 기껏 다 키웠는데 끝났네 은신은 공격 후 유지 용반 후 리처드 데인 엑스 드와뿌 아니 왜 실망해 나 지금 처음 태어났는데 정말 실망스럽군 넓은 범인의 아군에게 보호를 부여합니다 강철을 소모해 2부여합니다 강철 드워프 자원입니다 강철을 얻습니다 철 강철을 얻은 범인의 아군 기병 수원 불겹 퍽 마이너 울트라 어드벤처 3 안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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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용이. 용하. 저주를 얻을 때 50골드. 잊어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라. 가라. 용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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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1위. 어이. 오이. 공작. 그만 너무 많이 맞는데? 아니 길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건 반칙 아니냐고 용용아 미니언 먹어 오 킬 했다 스톨링? 아네 Hypothée 기병 더블 기병 러쉬는 못 참지 예에에.. 에에에에에에이 압축각 어어 초각은 무수단건데 중기병 안되 용용아 우리 용용이가 막타를 못치네 미니언 먹어 매턴 깡초를 씹었습니다 철 개원 보급카드를 얻을때 그 카드를 강화합니다 R이네 보급이면 파워인가 기반이 파워인데 보급은 뭐지 스킬인데 동기병 R종의 R 도발 동기병만 나오네 동기병 용용이 1킬 만 더하면 용한테 킬 좀 주라 예 키땟다 그라고 요롱이 잘한다 우리 용용이 앙책 조선아 앙책 용용이 제거하기에 상속 가야겠다 아씨 꼬블린 적금 꼬적 계약을 잘 못했어 대용용 고스트 라이더 아니 배가 충만 잘해도 깨겠네 벌써 아니 배가 충만 잘해도 깨겠네 벌써 형 커벤더 형 커벤 킹용이 대용용 압축만이 나를 강하게 한다 아 용용이 개센데 아 아이 괜히 적금 들어가지고 제거를 못하네 적금 깨 적국의 왕 적국의 왕이지만 예를 갖춘다 상자를 열자 터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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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서도 용용이 엄청 크겠네 난 여기서도 용용이 엄청 크겠네 컵 체력이 정말 모자라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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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이 아 어이 кими 반띵 했어 아 데 어이 cadence 주 stems 팽의 소멸 카드를 추가할 때 똑같은 카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변기증 폭탄 나블 용용이 강화 안되는 용용이 강화 안되는 용용이 강화 안되는 용용이 한 군데밖에 못 막을텐데 한 군데e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아 꺼지라고 기병이니 다 밑에 박혀있어서 들어가망한거라 뭐 어쩔 수가 없네 아유 이게 뭐야 오시 에이 이기긴 했네 10퍼되기 전에 이기는 업적같은 것도 있겠지 10퍼되기 전에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제거 좀 보자 용용히 빼고 달아가 진짜 애들 하찮게 없어진 역시 드래곤이온 역시 드래곤이온 섬ket 해주세요 아니 30% 할인이 300원이면 1000원 써야되잖아 꺼져 철갑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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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용이 최고야. 쇠내변. 재력 회복. 쇠내변. 고러스. 어이씨. 이걸 또 맞네. 아니 내 체력. 이게 뭐야. 오드카를 얻습니다. 내 사령관이 피해를 입을 때. 골드를 못. 기반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카드의 만화가 감소합니다. 오이 오이. 기병대 지원이 공짜라고. 아 또 저 미친놈들이야. 아아. 꺼져. 상장하는 기사. 상장하는 기사. 얘들아. 나 지켜야지. 어디가. 이 자식들아. 나 지켜. 거기. 쇠내변. 귀여워. 쇠내보도. 퇴건 원풀. 오늘 저녁은 치킨 오뎅도 있다 오뎅도 있다 오뎅도 있다 오뎅도 있다 오뎅도 있다 뭐야 쟤 시간이 다 된다니라야 무작위술 랜덤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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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 피자 세 빨랐는데 10골드를 10강철로 리버스 연금술 위험한 전투하면 보상 좋은거 주나 비니 잉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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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색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용용이 죽었어야 재수원하는건데 위험한 젖툭 진짜 위험한 와이엄에다가 보고 올리니까 한 팁만 막네 돌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150원을 땄어 1,000원을 거고 기병님 체리조묘 하으 이것도 빡세보이네 얘가 막고 맞을거에요 아마 아이 무적구 여든씨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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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랭크 경제적 자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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